이재명이 오늘 법정에서 혼줄이 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동안 만만하게 봤던 김동연 판사가 드디어 분을 못 참고 제대로 혼을 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원희룡, 계양을 후보가 이재명 없는 게 낫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쇠쇠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총선 개입하는 것 아니냐.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을 자주 독립국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재명의 7인회, 문진석이가 농지법 유죄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고 그리고 야당 후보 부인이 연루된 이우환 위장 논란도 점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을의 김용만 민주당 후보 음주 논란의 문제점이 또 새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고요. 한덕수 총리의 의정 대화체 구성에 관한 입장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죠. 총선 이제 15일 남았습니다.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반등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이거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재명이가 검찰이 손발을 묶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연 판사가 절차는 제가 정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분노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재판에 출석해야 되는 상황을 두고 내 손발을 묶겠다는 검찰의 의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 재판장인 김동연 판사 절차에 대해서 제가 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내가 누가 들으면 검찰의 꼭두각시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혼줄을 냈습니다. 거기다가 강제 구인까지 얘기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재판 제대로 출석해야 되겠죠. 이재명이는 오늘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서 다른 재판부는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건 다 연기도 하는데 검찰이 재판 불출석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런다면서 권투를 하는데 한 손을 묶어놓고 하면 이기기 쉽고 발도 묶어놓고 때리면 재밌지 않겠냐?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이는 오늘 법정에서도 직접 발언권을 얻어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인 유동규 씨에 대한 제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씨에 대한 반대신문만 남았다면서 재판에 출석해야 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에 대해 대장동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연 재판장은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정해서 하는 사안입니다. 왜 이재명과 정진상을 분리해 심리하지 않는지는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라고 혼쭐을 내줬습니다. 이거 내가 정하는 거야. 네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검찰 얘기 듣고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재판부는 증인의 출마나 피고인 측의 출마를 기일에 고여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증인 유동규 씨의 신문 내용이 정진상뿐만 아니라 이재명과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측 증거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분리는 부적절하다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요. 이재명 측은 오늘도 변론 분리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는데 그런 사정을 고려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지만 재판부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분리 얘기는 하지 마세요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재명은 다음 재판 총선 이후로 잡아주세요라고 얘기했지만 재판부는 3월 29일로 재판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선거 이후에 재판하는 거 재판부의 입장으로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 이전인 4월 2일 그리고 총선 바로 전날인 4월 9일에도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동현 판사 제대로 열받은 거죠. 그야말로 신성한 법정을 유린해온 이재명 가만히 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측이 그래도 당대표 직위에 있는데 선거일 전날까지 기일을 잡는 건 너무 가혹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테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피고인 측의 이재명 측의 정치 일정을 고려해서 재판기일 조정을 해주면 그거 특혜라는 말 안 나오겠습니까?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김동현 판사 오랜만에 제대로 된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용기도 냈습니다. 판사가 용기를 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저도 참 말씀드리면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오늘은 김동현이 잘했습니다. 다 같이 김동현에게 박수 한 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와! 잘했어요, 김동현 판사. 그리고 대통령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이번에 이재명 자기가 없더라도 재판에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원희룡, 계양을 후보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계양이야말로 그리고 대한민국이야말로 이재명이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겁니다. 아니, 없는 게 나을 것입니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구를 떠나라라. 지구 떠나기로 약속했던 애가 하나 있죠. 개도 지금 단일화만 안 해주면 끝장나는 겁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이 유승민 관련해서 지금 댓글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유승민 관련해서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김성태 전 의원이 모두의 힘을 합쳐야 되니까 본인도 같은 당에 있었잖아요. 탈당파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앙일보가 지금 유승민 쓰자라는 말을 제일 세게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더하기 빼기를 해보고 있거든요. 최종 결정 어떻게 내릴지 조금만 기다려보면 나올 텐데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4측 연산해보면 답이 나오죠. 더해지는 표, 빠지는 표 합치면 유승민을 써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단순히 대한민국 총선이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동북아 국제정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북핵 문제와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무엇보다 한미동맹 우선주의가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의 쇠쇠 발언, 중국에서 대서특피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를 날렸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냈다라는 건데요. 이재명의 중국에 대한 쇠쇠 발언이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중국 관영 황구시보를 비롯한 매체들, 이재명이 윤석열의 대중국 외교정책 비난, 이재명, 대만 문제와 한국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지적 등의 제목으로 이재명의 발언을 상세하게 다룬 겁니다. 진해는 선거도 안 하는 나라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총선도 안 하는 나라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짓을 합니까? 그래서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의 인기 검색어 2위가 이재명, 쇠쇠였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를 비난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왜 중국에 찝적거리냐, 그냥 쇠쇠, 대만에도 쇠쇠 이러면 된다라고 얘기해서 국내에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재명의 찝적거린다는 표현을 자울러라고 번역을 했다라는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약자가 강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때 쓰는 말이라는 거죠. 중국 관영매체 황구시보는 한국 최대 야당의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왜 중국을 도발하는지, 대만 문제와 한국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미국 등 서방에 편향된 입장을 갖고 있었다라고 평가됐다라며 이재명이 윤석열의 부적절한 언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외교학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이다 라고 기사를 낸 거죠. 중국의 샹하이의 언론사인 펑파이와 관찰자망은 이재명의 발언을 조명하면서 다음 달 치러지는 한국의 총선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이 집권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발언이 나온 직후에는 보도하지 않다가 사흘 만에 관련 보도를 일제히 쏟아냈는데요. 정부의 검열 및 통제, 지시를 받는 중국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면 선전당국의 기조가 정해질 때까지 기다린 후에 발언을 기사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결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중국에서는 한국을 조롱하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한국에서 정신이 멀쩡한 인물이 나타났다라면서 이재명을 찬양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중국 매체의 한 기자, 이재명이 한국 정치에서 비중이 큰 인물이다 보니 중국에서 그의 발언이 한국 민심을 대표하는 발언처럼 여겨지고 있다라면서 이재명 띄우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더윈에 올라온 이재명 단식 관련 영상에는 전 세계의 영웅 이재명은 빛이다라는 댓글이 달렸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지방방송은 이재명의 단식 그리고 법원의 출석 등을 담은 영상을 24개나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은 국장급인 싱하이밍을 만나서 쉐쉐 하면서 그냥 공손하게 굴어서 국격에 상처를 입혔다. 무슨 우리가 중국의 식민지냐라는 비판을 받게끔 했었죠. 이거는 내정간섭입니다. 중국은 국내 문제를 개입하려는 내정간섭 의도를 중지하시고요. 국내에 있는 친중파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이 중국인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인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자유시장경제의 국가고 무엇보다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중국에게 먹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김정은에게 눈 돌려서도 안 되는 거죠. 중국을 뒷배로 하는 정치인들 이번에 싹 다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주당의 문제들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7인의 문진석이 농지법 유죄 법원은 허위증명서라는 입장인데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작년 1월 아내와 함께 벌금 200만 원의 유죄 선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진석이는 이재명의 측근그룹 7인의 1원으로 단수 공천을 받아 충남 천안갑에 출마했는데요.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와 아내 노모 씨에 대해서 지난해 1월 각각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합쳐서 200만 원이 아니라 각각입니다. 그래서 문진석이는 아내와 공모해서 농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전남 장흥의 땅 338평을 농지로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농지법상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문진석이는 농지 매입에 앞서서 취득 목적란에 농업경영이라고 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 그리고 장목란에 벼라고 쓴 농업경영 계획서를 용산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진석 측은 실제 경작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진석이 검찰 수사에서는 문진석과 누나가 벽씨를 뿌렸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는 회사 직원이 파종했다고 진술이 바뀌고 농지에 실제로 벽씨를 뿌렸다거나 모가 자라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문진석 측은 농업경영이 아닌 주말 체험 영농 수준의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주말 체험 영농의 목적이라면 1000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하기 때문에 1119평방미터의 땅은 법률상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는 데 있는 것이 농지법의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제는 성집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진석은 농업경영용과 영농체험용 농지면적이 다르다는 점을 내가 착오했을 뿐이다. 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만 벌금 200만 원이 과다하다는 차원에서 2심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문재인 세력들, 이재명 세력들, 농지법에 있어서는 이거 참 언제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검사들, 경찰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문재인이라고 봐줬던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하면서 양산해서 농사 지었다는 거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주 판사들 정신 차려서 제대로 땅땅땅 때려버려야 되겠죠.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우환 화백의 그림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위장 논란, 민주당 후보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후보 부인이 연루된 이우환 위장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는데요. 4.10 총선에 출마한 야당 후보 부인을 둘러싼 이우환 화백의 위장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갑 지역구의 민주당 후보로 나선 이상식이의 배우자인 김모 씨가 이 이우환 화백의 다이알로그 작품들을 여러 건 거래하는 과정에서 일부 갤러리 대표와 그림 매수자들이 출처가 불분명한 작품을 유통해서 기망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이상식이의 배우자인 김모 씨는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 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김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지금 이상식이의 부인입니다. 고소인 A 씨는 김모 씨의 출처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라 칭해지는 다이알로그를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작년 4월 12억 5천만 원의 다이알로그를 한 고객에게 판매했습니다. 여기에는 선지급한 계약금 2억을 공제하고 9억 5천만 원을 김모 씨 등 계좌에 지급했다는 겁니다. 이후 이 그림을 산 고객은 다이알로그 재판매를 위탁했는데 옥션 등 국내외 갤러리에서 출처 불명이라는 이유로 판매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A 씨 측은 특정인 명의의 자필 소장 경의소만 제공받았을 뿐 이 특정인의 존재조차 불분명한 출처 불명의 작품으로 판매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김모 씨는 지난해 3월 다이알로그를 A 씨에게 위탁 판매 거래를 진행했다는데요. 판매가는 12억, 계약금 1억 2천만 원을 우선 지급받았다는 겁니다. 매매 계약이 성립되고 이 작품도 고객에게 인도됐습니다. 매수자는 장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장 경의소를 요구했지만 김모 씨는 기존 소유자 말고는 더 밝힐 수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실 자신 있으면 이후한 화백한테 가서 이거 이후한 화백님 그리셨습니까? 물어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작품 진위에 대한 의심을 풀지 못한 고객이 매매 계약을 파기하고 다이알로그를 반환했지만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김모 씨는 한국감정연구센터 감정서를 받았다며 진품임을 주장하지만 연구센터가 감정했다고 해도 최초 작품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작품은 가치가 없다는 게 지금 판매상 측 입장입니다. 소장 경의서라는 게 최초 유통한 그런 기록들 지금 있어야 되는데 이를 통해 진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한편 A 씨는 지금 고소된 상황인데요. 사실 알고 봤더니 이상식의 부인 김모 씨가 이 그림들을 팔았다는 거죠. 김모 씨는 이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위작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며 소장 경의서도 다 제대로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상대방들, 본인에게 돈 준 사람들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는데요. 아니, 자신 있으면 이 후한 화백한테 가져가 보라니까 제가 방송에 집중하는 동안 무슨 얘기들을 나누신지 모르겠는데 방송에 집중해 주세요. 웬만한 이슈는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방송을 하니까요. 다 다룹니다. 혹시 안 했으면 그다음 방송에서 다루니까요. 그때 가서 주제에 맞게 대화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남을도 문제가 발생했다는데요. 하남을의 김용만 민주당 후보 음주 논란에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2011년 9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다음 숙취가 가시지 않은 채로 운전을 했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미국 유학을 간 마치고 돌아와 생긴 일이다. 어렸을 적 아니라는 생각으로 저지른 잘못이다. 이후 반성하면서 살아왔다.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2011년 어린 시절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2010년에 미국에서 귀국한 이후에 공군학사장교로 임관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장교였던 시절이라는 거죠. 공군장교로 재직 중이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군인 신분으로서 형사처벌 및 군 내부 징계까지 받아야 했던 상황이라는 거죠. 2012년 1월 5일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왔다고 해서 2014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 명문과 특별상을 수상했다는데요. 불명예스러운 사람에게 이렇게 상을 줄 수는 없는 거죠. 백범 김구 그리고 공군참모총장 김신 집안의 후손으로서 병역 명문가라는 특별상을 수상할 것이 아니라 명문 가문 자재로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인데도 민주당에서 영입인제로 불러왔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는 거죠. 민주당 공천 배제 사유에 음주운전이 포함되어 있는데 2018년 12월 이전의 적발신은 예외로 돕기 때문에 출마해도 된다는 건데요. 참 김구 선생이 하늘에서 정말 통탄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전국민 25만 원 이거 말도 안 된다. 얄팍한 매표 행위다라고 비판하고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의 전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제한을 얄팍한 매표 행위라고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박정하 공보단장 지금 원주에서 선거 어렵거든요.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전국선거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죠. 선거가 임박해오자 이재명 입에서 또다시 퍼주기 공약이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박정하 단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이는 13조에 달하는 지원금의 출처나 해법은 제시하지 않고 정부 정책과 공약 등의 이행 비용을 물고 늘어졌다면서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나랏빛이 400조나 늘어난 엄중한 상황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4년 전 총선에서 승리를 안겨준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달콤함을 잊을 수 없다지만 선거를 2주 앞둔 시점에서 대놓고 표를 달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면서 며칠 전만 해도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기면 한국 경제가 아르헨티나처럼 될 거라더니 돈을 풀어 경기 살리자는 퍼주기 공약을 다시 꺼내며 본색을 드러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운 후보 요즘 잘하고 있죠? 자기들이 여당일 때 실패한 정책을 또 갖고 나와서 말하는 것은 선거 때 국민 마음 흔들어놓는 포퓰리즘의 대표적 행태라면서 그것도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줘서 하자는 건데 무차별적 복지다라고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을 준다는데요. 솔직히 우파는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감세 정책을 하는 것이 미국에서도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감세, 60대 이상의 1주택 보유자들, 소득은 없는데 종부세 내랴, 보유세, 각종 보유세 내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가 부동산이랑 연계가 돼 있잖아요. 건강보험료 내느라 뼈가 빠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이미 공시지가를 조정함으로써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손잡고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정책 간담회에 나온 내용들을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그렇다면 감세 정책 확실하게 얘기해서 60대 이상 몇백만 원을 진짜 건강보험료랑 보유세 이것만 해결해줘도 표가 몇 표가 나가겠습니까? 그거 알량한 25만 원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 내 평생을 살 주택에 대해서 감세해주고 건강보험료 면제해주는 게 낫겠습니까? 팔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뿌리 받고 어떤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요. 나이 70, 80 먹었는데 어디로 이사 갑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안 없다고 하시는 분들 이거 정책 나오면 진짜 너도 나도 나와서 투표합니다. 한덕수 총리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의정대화체 구성 희망, 의료계, 교육계와 적극 대화할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 교육계 관계자들과 만나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화해가면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의료계와 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는 공식적인 대화채널이 없었던 겁니다. 이해당사자들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건설적인 대화채를 구성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찾아가길 국민이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면서 그걸 통해서만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화채가 구성되길 희망합니다라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고 전공의들의 복귀도 돕고 국민들의 불편도 조속히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유홍림 서울대 총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김정은 서울대 의대학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신찬수 의과대학 의전원협의회 이사장, 김동원 고려대 총장, 윤동섭 연세대 총장,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 오연천 울산대 총장 등이 모두 자리를 했습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지난 15일 한덕수 총리께서 서울대병원에 방문했고 병원장, 의대학장, 비상대책위원장과 의료계획 추진에 있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체 구성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오늘 자리는 그 연장선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도 정부 입장에서도 3자 참여 협의체 구성이 앞으로의 의료계획 추진에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라면서 앞으로 구성될 의료계획 특별위원회를 추진하기 전에 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같은 의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응원, 한덕수 총리 응원. 잘하는 정책들,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면 승리의 길로 가는 겁니다. 잘 해결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4월 5일 전에만 극적 타결 나면요. 완전히 세상 뒤집힙니다. 뒤집힙니다. 이제 총선 보름밖에 남지 않았어요. 후보들이 어떻게 판세를 느끼는지 또 국민의힘 반등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10 국회의원 총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용산발 리스크가 일단락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재로 의사협회와 정부가 갈등의 물꼬를 트는 등 악재가 수습되는 모양새를 보이자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있다는데요. 일각에서는 수도권 위기로 기준이 지속되는 만큼 유승민의 역할론도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홍석준 의원은 황상무 수석이 사퇴했고 이종섭 대사가 귀국했다면서 또 한동훈 위원장이 정부와 의료계 분쟁에 대해 갈등 조정자로서 역할을 보여줬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영선 갭투기 문제 이재명의 막말 이슈를 봤을 때 국민의힘이 이번 주에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총선 전망이 여전히 어려운 건 사실이라면서 후보들도 현장에서 느끼고 있다는데 지난주부터 분위기는 확실히 좋아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종로에 출마한 최재형 최근 몇 가지 이슈 때문에 민심이 조금 흔들렸지만 그 결과가 여론조사에 반영됐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12석밖에 안 될 것이다 라는 의견에는 지금 박빙은 곳이 굉장히 많다면서 그렇기에 숫자를 얘기하는 건 좀 어렵지만 수도권 서울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역구 의석수가 현재는 91개인데 80석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탄핵 저지선 100석이 위태롭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성태 등이 유승민 역할론에 대한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성태 서울권역 공동선대위원장 mbc 김종배 라디오에 나와서 지금 상황은 절제정명의 상황이다라면서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면 가려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의 개혁보수의 목소리도 국민의힘이 다 담고 있는 보수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역할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장동혁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지지율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나 제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 스피커뿐만 아니라 여러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더하기 빼기 고심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거 모르겠습니까? 유승민이 들어오는 게 표가 더해질까요? 아니면 유승민이 없는 게 나을까요? 이해운 의원이 유승민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죠. 유승민 역할론 일축한 이해운, 공동선대위원장이 5명이나 있는데 무슨 유승민이야?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성동을 국민의힘 후보인 이해운 전 의원, 유승민 불러올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스피커가 누가 되느냐 가지고 선거가 좌지우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도 5명의 공동선대위원장이 있습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곱하기 나누기에다가 로그값, 사인, 코사인, 곡선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곱, 세제곱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2차, 3차 방정식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하기 빼기. 사측 연산도 아니죠. 더하기 빼기만 있으면 돼요. 산수입니다. 산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승민을 데려왔을 때 몇 표가 들어올 것인지, 그리고 유승민을 데려왔을 때 몇 표가 깎일지, 이 부분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선거가 어렵다고 해서 무리수를 던지다가는 본전도 못 찾게 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위기에서 뜻을 모아 단합하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에 와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는데 그때 말한 내용 중 공감되는 내용이 많고 지역에 희망을 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당이 윤석열 대통령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거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죠? 단합해야 되고 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하면 정책이 400개나 지금 준비돼 있으니까. 오늘은 또 충북 같잖아요?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자꾸 소위 말하는 정치공학적인 계산 해갖고는 지는 겁니다. 정궁법으로 승리를 해야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뉴스 정리해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미래가 중요합니다. 어쨌든 보름 남은 총선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2번, 4번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다. 무엇보다 중국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게 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집사람로 개인적으로ли 생각합니다. 저희 선생님이 있어 끝까지 하세요. 저희 친구가 giants이lay nerves.. 저희가 총樸untolegs 다시 받아서 국민이 최고 디오일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